굴 생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. 먼저 씻은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. 이렇게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면 특유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어요. 무는 채 썰고 미나리는 시든잎과 줄기 끝부분을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. 고춧가루, 매실청, 멸치액젓, 다진 마늘, 다진 생강,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. 양념에 물을 넣어 묻히다가 굴과 미나리를 넣어 살살 묻힌 뒤 통깨를 넣고 섞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굴 생체가 완성됩니다.